방송중입니다. 여러분 안녕 이라고 했는데 이러면은 사실 들어오기까지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요. Konnichiw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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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차 누구 말하나요? 아니 사람들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. 사람들이 들어오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. 자 우리 지금 우리 예쁜 우리 예쁜 언니 어딨어? 아 주연이 우리 아우라 리더예요. 단거 있고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 예쁘게 나와? 잘 나와? 우리 우리 그 아우라에서 뭘 담당하고 우리 아우라 팀장? 아우라 약간 저분은 카리스마 카리스마 카리스마를 담당하시는데 카리스마를 담당하시지만 아우라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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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순둥순둥한 우리 우리 은경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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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희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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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라 오 주의짱 승희짱 아우라 아우라 쓰리샷 한번 잡아 봐라 나와? 아우라 아우라 내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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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지윤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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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윤언니 나는 싫어 아우라 혜주짱 혜주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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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라 혜주언니 내가 언니가 운전하고 계셔서 언니 얼굴 앞에 못되겠어요 오늘 지금 이제 인천대학교를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대학교 친구들 모두 다 만났는데요 저기가 저기가 선미부윳 우리 오늘 우리 인천대 친구들도 너무너무 아주 고맙게도 정말 재밌는 공연을 할 수 있게 무한 무한 함성과 무한 애정을 주셨어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가와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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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었는데 지윤언니 지윤언니 아하하하 모자잉근이요 지윤언니 지윤언니 지윤언니네 지윤언니 지윤언니 핸드폰 케이스 저거 지윤이 얼굴로 만들어서 지윤언니는 난 내 생각에는 지윤언니의 그 짤을 유병헌재씨 핸드폰 케이스처럼 맞아맞아맞아 해도 진짜 잘 팔릴 것 같아 롸 그게 너무 웃겨 어? 안 주영 실장님 주영 실장님 들어오셨어 안주영 실장님 안주영 실장님 어需 차라리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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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내일 또 발리에 가요 발리에 발리에 가서 화분 촬영해요 발리에 가서 화분 촬영하고 발리에 다녀와서 I'm going to Moscow에 Moscow에 러시아에 처음 가봐요 러시아에 가고 이제 러시아 다녀와서 저희 타고 가나요? 타일랜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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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고 태국 가고 또 태국 다녀와서 대만 가요 대만 타이안 타이베이 그리고 싱가포로 가는 거 같아 아 싱가포로 가는 거 같아 I'm going to Singapore 또 어디 가지? 아직은 정해지겠네 이렇게 네 그렇게 가요 저는 여러분의 뭔가 추가되지 어? 아 네 또 또 여러분이 모르는 아 여러분이 또 저도 모르게 다른 스케줄이 다른 스케줄이 또 추가될 수도 있어요 해외 스케줄이 근데 저는 되게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만나러 가는 거니까 우리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어 저의 팬분들 말고도 또 다른 나라에 계신 팬들을 보러 갈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여기도 또 워터밤 아 맞아요 저 7월에 워터밤 뱅사 있는데 물 물 되게 많이 맞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많이 많이 오셔서 저한테 물총 많이 많이 써주시고 저한테 물총 많이 많이 써주시고 혜니 혜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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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이거 혜주언니 말고 민주야 너도 좀 민주야 현수 오빠 현수 오빠 물놀이 아니야 무대야 무대 어 장이 장이 오빠는 왜 언니처럼 예쁘지 뭐라고 장이 보고 싶어요 장이 오빠 그러다가 여자친구한테 혼나요 혼나요 Kimberly 커화 과재나 주영실장님이 건강히 잘 다녀오라고 감사합니다 아빠 조만간 뵙자고 저만간 뵙시다 주영실장님이 선미라면 언제든 오케이 documents 안녕 그러니까 가지 welcome 안녕 아 오야니 촬영은 같이 하는구나 네 오야니 촬영 아 좋아라 넘나 좋네 아 예아 말해야지 응? 말해야지 말을 하고 싶은데 다들 말이 없으셔 모스크바 정도면 꽤 정돈된 도시야? 아 아빠 카바 아니 안녕 안 졸려요? 졸리지 않아요 졸리지 않습니다 아 인천대학생이에요 오늘 언니 봤어요 인천대학교 너무 고마워요 진짜 우리 덕분에 우리 식구들도 다 너무너무 아이고 우리 식구들도 다 너무너무 엄청 즐거워 즐거워하고 진짜 되게 행복했어요 고마워요 밥 먹었어요 밥 먹어야죠 이제 밥 먹어야 돼요 아 아메리카 아메리카 러스 유 땡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인천대 못가서 죽고싶다 아 왜 그러면 사람은 쉽게 죽지 않아요 섬미 아 섬미 아이론 스피크 코리안 미투 난 그런 구사할 수 있는 언어가 뭐 뭐가 있는거야 도대체 요새도 다이어트 하세요? 요새도 다이어트 하세요? 비밀이에요 비밀이에요 사와디카 사와디카 섬미카 사와디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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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미에서 언니 봤는데 너무 예뻤대요 고맙습니다 구미대도 완전 좋았지 진짜 우리 다같이 노래부를까요? 네 우리 그 김건모 선배님의 아름다운 이별 터널이에요 터널이라 끊기나 봐 언니 이게 터널이에요 터널이에요 터널이 터널 어우 다시 됐다 자 우리 다같이 아름다운 이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눈물이 흘러 이별인 걸 알았어 눈을 돌아서 넌 나만큼 너도 슬프다는 걸 슬프다는 걸 알아 하지만 견뎌야 해 추억이 아름답도록 그 짧았던 만남도 슬픈 우리의 사랑도 이제 네 눈물도 눈물을 지워야 널 생각뿐인 걸 내 맘 깊은 곳에는 언제나 너를 남겨줄 거야 나 슬픈 사랑은 너로 내겐 충분하니까 하지마 시간은 추억 속에 너를 잊으라면 모두 지워가지마 한동안 난 안이 울 것만 울어? 에너지 holy 엥변해 이 댓글이 주희 언니 너무 예쁘세요 감사합니다 네, 네, 네 나중에 한국에 왔을 때 제가 가신나 응? 뱅뱅 귀엽다 선미트로이 스페인 글루시 스케줄은 끝났는데 끝나지 않은... 안 와요 우린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린 끝나지 못해요 연말까지 여러분 제가 9월에 앨범이 나와요 9월에 앨범이 나왔는데 아이섀도우 너무 예쁘데요 건희쌤 메이크업 너 아는 사람 다 얘기해? 아는 사람 다 얘기해? 아는 사람 다 얘기해? 메이크업이 예쁘다고 하셔가지고 아 그런거지 전 여러분 터널 제가 좋아하는 터널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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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선미 한국에서 예 가시나걸 9월 9월쯤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준비해야 할 게 많고 또 해야 할 것들도 많고 저도 그 전에 또 아마 아마 음 어떻게 알아?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아하하하 아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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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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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북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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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동생들이랑 동생들이랑 동생과 상봉하는 장면을 보면 장면이 되게 조회수가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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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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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필 subscribe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